청라 국제도시의 BMW 그룹 연구개발센터 코리아가 확장 이전했습니다. 센터는 지난해 5월 착공해 11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. 사무공간과 인증실험실,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, 연구실 등이 조성됐습니다. 또 테스트랩에는 차량 인증과 전기화 기술 검증 등을 위한 최신 시설이 들어섰습니다. 이곳에선 차량 인증과 국내 출시 전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. 특히 3, 4년 내에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